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주차가 안 돼서 여기 앞에 잠깐 차를 대놓고 짐을 옮긴 다음에 차를 빼줘야 하거든요. 저 말고 두 팀이 더 예약을 했는데 금요일이라 아마 이따 오후에 오실 것 같긴 해요. 혹시 몰라서 짐만 얼른 빼고 차는 주차장에 대고 왔습니다. 날이 완전 봄날씨예요. 지금 짐을 옮겼더니 너무 덥네요. 됐어. 놀아. 강아! 강아 움직여도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라. 움직여도 돼. 너 뭐하냐? 전아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응? 이유가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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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이면 돼 일로와 일로와 왜 안 돌아다니는 거야? 계란 빈사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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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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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게 마늘 아이고 비켜봐 아 잠깐 비켜주겠니? 신났어? 양말 주라고? 하나 더 찍어 됐다 고맙습니다. 응? 집만 지금 안에 다 넣어놨고요. 지금이 5시 돼가고 있어서 강의랑 산책 먼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특별 일이거든요. 이 자리가 유명해서 여기 오려다가 왠지 좁을 것 같아서 A사이트로 갔는데 이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좋네 갈 생각이 없는 거야? 천장에는 블루투스 기능되는 랜턴을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천장이 높아서 오잉? 오잉? 키운 강아지 뭐지? 오잉? 오잉? 지금 털이 진짜 많이 길었어. 제가 겨울이라 털은 못 자르고 내려갔고요. 그냥 얼굴 쪽이랑 몸통만 약간씩 다듬고 있거든요. 오잉? 강아지 뭐지? 누나가 침대 만들어 줄게? 응? 누나 우리 강아지 침대 만들어 줄게? 이거 왜 안 빠지네? 천장이 높아서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야 편할 것 같아요. 이만하게 벤틸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광기 비켜봐 잘했어 비켜봐 이렇게 앉을 거야? 더 푹신해 올라와 올라와 됐어 잘하네 잘했어 견뎅이 너무 잘했어 앉아 아 나사가 있구나 이거 뻑뻑한 거 옆에 보면 나사를 조절하면 된대요 근데 드라이버가 없네 일로와 산책 더 할 거야? 갈 거야? 가자 아니야 들어가자 안녕 뭐야 강희는 쉴 건가 봐요 지금 자리 잡았어요 귀여워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자 다닐 다닐 아이고 가위바위보 연어 새우 고기 다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와 자 자 타프팬이 저번에 쓸때 바람이 차다고 했었잖아요 날개를 거꾸로 끼우면 바람은 안차고 공기 순환만 되게 할 수 있대요 타프팬이 저번에 쓸때 바람이 차다고 했었잖아요 타프팬이 저번에 쓸때 바람이 차가워요 앞뒤 팍 섞어서 끼니깐 바람이 안차가워요 다음날 야채리기 매일 매일 녹화 바닥 벤틸레이션 만들려고 2리터짜리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500때레 너무 작아서 지금 입구쪽 자크가 위에서 아래로 열리게 된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부분은 토킹되는 면이고 여기 뒤쪽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지는데 이게 아래 있으면 여기에다가 페트평을 꽂을 텐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애매하네.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계란말이 아이가 잘 안걸리는거죠? 오무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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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로드 오무사리 오무사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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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잘 익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진짜 잘 익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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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동이 구우면 끝나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그리고 이거 라이터 저번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구독자님이 내부에 환기가 안되면 이거랑 부탄가스랑 다 안 켜진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때 환기가 안됐었나봐요 오늘은 잘 켜져요 근데 왜 그때 쟤는 뭐야? 일산화탄소경부위가 안올렸지? 그냥 숫자가 0이었거든요 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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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고 좀 쉬다가 이따가 컵라면 하나 먹어야겠어요 오 눈 떴어? 이쁜 얘가 캠핑 가는 걸 알거든요 제가 캠핑 짐을 전날에 한 절반 정도 챙겨놓고 현관 앞에 놔두는데 그때부터 신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거실을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녀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막 신나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제가 1시 넘어서나 보통 출발해가지고 그때까지 잠을 안 자요 저 혼자 나갈까봐 그래서 나는 캠핑을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잠을 자나 요새 나이가 먹어가지고 잠이 많아진 거일 수도 있는데 유난히 더 캠핑 와서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1시까지 졸리는데 안 자요 눈이 감기는데 버텨요 저 혼자 나갈까봐 잠 진짜 지금 생각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 산책 좀 하고 나서 이제 기절해서 자는 거 같아요 너무 귀여워 저번 주에 저 혼자 다녀왔잖아요 다음날 집에 가니까 삐져가지고 처음에 방기다가 제가 삐진 게 생각이 났나봐 제 얼굴 쳐놔도 안 보는 거예요 껌 주고 간식 주고 해가지고 풀렸다니깐요 진짜 웃기는 애야 캠핑 오는 게 좋긴 하나봐요 저는 설거지랑 하고 올게요 저는 설거지랑 하고 올게요 설거지랑 하고 올게요 고춧가루 밥 줄까?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털이 길어서 진득이 붙었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말티즈인데 털이 곱슬이거든요 털이 많이 안 길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털이 이렇게 많이 길면 진짜 곱슬인 게 티나요 하루만 안 빗어도 완전 빠글빠글해지거든요 털이 엉키고 맨날 이렇게 빗어줘야 돼요 트루메스? 말티즈는 말티즈인데 부모님 중에 푸들이랑 비숑이 있는 게 확실해 시현이 시현이 우와 이야 시현이 뭐라? 원래 이빈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그걸 깜빡했어요 우리 강아지 쉬야 했어 잘했어 지금 너무 따뜻해요 저번 주가 유난히 추웠었나 봐요 지금 진짜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해 다 먹었어? 이야 멋쟁이네 쩍쩍쩍 얘네 쩐овой 제 텐트랑 쉐프랑 다 베이지색이여가지고 행어도 얘로 붙여서 우드 색으로 만들어보려고 샀습니다. 옆 팀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저도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다 들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만들어 올게요. 제 목소리가 다 들린 것 같아요. 마지막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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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ion 이번엔 첫 입 잠시만 лю 잠시만요 내내 기분좋아 기분좋아 여러분 어제는 히터 우리 없이 잘 잤어요 근데 여기 햇빛이 너무 세다. 아래 환기구를 만들어서 그런가 결로도 평소보다 덜하고 아주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중간에 더워가지고 전기장판까지 끄고 잤어요. 바로 앞이 바다여서 새벽 동안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항구가 있어가지고 간간이 배 지나다니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 소리도 너무 좋아요. 어묵탕 가지고 왔어. 오늘은 일자 어묵입니다. 짜잔. 뭐야 강지. 누구요? 강지 먹으려고? 강지 먹으러 가요. 아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